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인 얼굴과 연예인 얼굴의 비율 차이는 눈이 커서가 아니라 이마가 볼록해서가 아니라 코가 퍼지지 않고 얄쌍해서가 아니라 사각턱이 없는 브이라인 얼굴이로 삐약의 얼굴이 아니라 납작한 단두형 얼굴이 아닌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 골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서 이 예쁜 여성분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못생긴 여성을 예쁘게 하는데 도구가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래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려면 이분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 확실히 판별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보다 아름다운 한가인 씨와 이분의 얼굴을 비교해 보자면 한가인 씨는 뭔가 얼굴이 입체적인 느낌인 반면 오른쪽 여성의 얼굴은 왠지 납작한 평면적인 얼굴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얼굴이 3차원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를 계측하기 위한 개념을 잡아야 하는데요 왼쪽에 초록색 판때기 같은 평면적인 구조가 하늘색 육면체 구조물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체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라색 글자의 width가 가로 길이 빨간색의 height가 세로 길이 그리고 초록색의 depth가 깊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왼쪽 녹색 판때기와 같은 평면적인 2차원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눈의 가로 길이 눈의 세로 길이 얼굴 v라인 등의 갸름함 등으로 본인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볼 가로 퍽 즉 코 퍼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2차원적 평면적인 분석에 기인한 것입니다 얼굴이 평평한 단두형 얼굴이다 혹은 연예인과 같은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 글자의 depth라고 적혀있는 깊이 개념인데요 이를 인간의 얼굴에 대입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귀에서부터 얼굴 각 부분까지의 화살표 길이가 되겠습니다 즉 이 녹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화살표의 길이를 얼굴 깊이, facial depth라고 하는데 길면 길수록 입체적인 연예인 얼굴형에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장두형 얼굴을 만드는 방법은 이 화살표 길이인 얼굴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인데 이 여성분의 얼굴을 예를 들어 하나하나 교정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면부에서 얼굴 입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로는 T존이 있는데요 이는 눈썹뼈에서부터 콧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T존을 살리기 위해 이마필러를 주입하여 연두색 선 방향으로 이마가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연두색의 아래쪽 이마는 윤기가 되는 반면에 초록색 화살표의 위쪽 이마는 아랫 이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눕게 되어서 일명 까진 이마, 심하면 황병 이마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두형 이마를 만드는데 키포인트는 아랫 이마는 도리어 꺼지게 하면서 윗 이마가 도톰하게 만들어야 세련된 연예인 이마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T존의 가로변이 이마라고 했다면 세로변은 콧대인데 장두형 코성형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와 같은 콧대의 경사각도입니다 이와 같은 콧등 경사각도는 우리나라의 코성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쁘지 않는 아바타 라인 코라인인데요 다시 한번 콧보다 아름다운 한가인씨의 콧등 라인을 보면 빨간 라인이 아니라 노란 라인의 콧대 각도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연예인의 얼굴이 막연히 눈 크고 코넣고 브이라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장두형 얼굴의 디테일을 분석해 보게 된다면 보다 세련되고 고급진 얼굴 성형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두형 얼굴 만들기 시리즈 중에서 여기에 녹색 화살표 부분과 노란색 화살표 부분 즉 T존으로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연예인 얼굴과 같은 고급지고 세련된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관이 예쁜 진짜 탑클래스 연예인의 전매특허격인 빨간 화살표 하늘색 화살표 부분의 얼굴 깊이 성형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